에고랑 얘기를 해 봐야 돼요. 나 개인만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내 에고가 납득해야 됩니다. 그 일은 아무리 자명해도.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자명이지. 이니에이지는 자명하다고 하는데 내 에고가 희노애락이 나 그러면 진짜 슬퍼서 죽어버릴 것 같아. 그러면 에고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야 됩니다. 그게 지금 저한테는 더 자명한 거예요. 완벽한 자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에고의 속성에서의 자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나는 중생심을 가진 존재거든요. 내 에고가 살 맛이 안 나버리면 보살돌 할 수 없습니다. 내 에고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. 그래서 내 에고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. 그러면서 내 에고가 역량이 고정되어 있겠습니까? 변하지. 참나랑 자꾸 일을 하다가 에고가 조금씩 역량이 더 커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거는 공부의 당연한 순서입니다. 아무리 그 일이 자명해 보인다 해도요.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지금 따져보시면 가만히 있어봐. 나 하나가 인류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나를 죽여서 인류를 살린다면 그것도 괜찮은 계산 아닌가? 했다가 괜히 생각해 봤다가 속에서 자명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? 자명.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? 그러면 내 에고가 감당을 못하죠. 말은 자명해요. 나 하나의 희생으로 여럿이 살면 좋죠. 내 에고가 절대 못 간다 하고 딱 붙잡는 거예요. 그럼 이때 내 에고가 자명한 일을 막네? 이렇게 접근하셔야겠습니까? 아니면 내 에고도 납득하는 수준에서 내가 자명을 행사하자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에고도 마찬가지예요. 나랑 지금 공동 운명체인데 가족들의 에고가 못 받아들이고 힘들다고 하면요. 물론 너무 자명해서 내 가족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이 일은 돼야 된다. 인류를 위해서.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찜찜하면 안고 가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찜찜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에고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놓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정도로 큰일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큰일이 아니시라면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타협선을 찾아야 됩니다. 그런 작업을 끝없이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요.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처는 받더라도 납득할 만한 선이 있어요. 그런 선을 찾아야 돼요. 최저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나도 살고 가족도 살려면 이 선 이상 더 내려가면 또 아니고 더 잘하자니 또 나만 좋고 그럼 어떤 선이 있겠죠. 그 선을 찾아내셔야 돼요. 그런 걸 끝없이 찾아내는 게 자명한 거지 이 일은 자명해야 하고 고정해 놓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. 그런 식이면 우리는 다 제일 자명한 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.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해결될까요? 예수님 수준이 아닌데. 똑같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시니까 하신 거예요. 여러분은 역량을 키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. 내 역량만 키울 게 아니라 가족들의 역량도 커져야 되잖아요. 그러면 계속 기회를 주고 수작을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인류를 위해 너무 자명하는데 우리 가족이 막는다. 그럴 때는 가족 무시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. 진짜 그 정도의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. 그 정도로 인류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자명한 일인지. 아니면 혹시 내 에고가 너무 그거를 원해서 자명하다고 착각하는 건지.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. 그리고 진짜 자명하다면 가족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가족들에게 이해를, 양해를 한번 구해 보시는 것. 그리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하는 어떤 선을 가지고 타협을 서로 해보시는 것. 끝없이 타협입니다. 보살도는. 어렵습니다. 그게 예술입니다. 타협이. 양심적 타협. 뭐냐면 이거예요. 나조차 하는 타협이 아니라 진짜 양심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이 역량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심을 찾아가는 것. 그게 보살도예요. 그게 더 자명한 거고요. 그런 타협안.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. 타협안을 찾아내고도 모두가 살릴 수 있는 좀 더 한 걸음 나간 답을 찾았다. 이런 자명함이 있어요. 그러면 타협을 하고도 당당한데 꼼수로 타협을 해놓으면 찜찜하겠죠. 나 살자고 지금 양심을 굽혔다. 이런 기분이 드시는 타협은 찜찜할 거고. 내 양해는 안 찼지만. 양심의 양해는 안 찼지만. 나랑 관련된 에고들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었다. 이런 거는 당당하겠죠. 하고도 뿌듯하겠죠. 조금씩 전진하는 거거든요. 우리 카르마는. 카르마가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?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업이 좋은 업이 쌓이고 나쁜 업이 물러가면서 우리 카르마가 바뀌죠. 이거 기본으로 아시고. 한 번에 기분으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.